자주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포항시와 영덕군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56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. 포항에는 내년에 시위 115억 원 등 모두 384억 원을 투입해 빗물펌프장 4곳과 빗물관로 3.6km를 정비하고 영덕에는 12,126억 원 등 420억 원을 투입해 빗물펌프장 13곳과 빗물관로 1.05km를 정비하게 됩니다. 영덕은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 피해로 강구시장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고 포항은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밭 때 우창동과 중앙동, 해도동 등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